무신사가 지난해 매출 1조 원을 기록하면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무신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9,9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.2% 증가했습니다. 다만 영업이익은 86억 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무신사 본사와 관계사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양도 제한조건부 주식에 따른 주식 보상 비용이 3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.2%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. 무신사는 앞으로 오프라인 확장, 글로벌 진출, 한정판 플랫폼 솔드아웃 등에서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.